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가운데 서주시면 되시구요 네 왼쪽부터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부터 포즈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손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?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일단 가운데 한번 더 바라봐주시겠어요? 가운데 가운데요 가운데 네 가운데서 손 인사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바라봐주시고 손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취재하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기 위쪽도 한번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쪽도 네 왼쪽부터 하트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왼쪽부터 하트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합니다 왼쪽 하트 가운데 하트 부탁드려볼게요 네 오른쪽도 하트 마지막으로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스라이브즈 또 응원체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기대가 끌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오른쪽으로 세장하시면 되겠구요 네 턱 있으니까 턱 조심히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수 네 감사합니다 네 наблюдать